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스포츠 소식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호일보 최유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천시민들과 인천지역 전문 운동선수들이 고대하던 공공체육시설 재개방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당초 6월부터 재개방하던 계획이 7월로 연기되더니 최근에는 정부 지침으로 실내체육시설 휴관이 무기한 연장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생활 속 그리두기 전환으로 재개간됐던 실내 공공체육시설까지 폐쇄됐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고충이 컸던 직장운동경부 소속 선수들에게 대한 체육시설 사용은 철저한 방위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훈련할 공간이 없어서 고충이 많았을 텐데 그 부분은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안전하게 훈련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천시 체육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무처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시체육회는 코로나19로 미뤄됐던 첫 이사회를 지난 16일 열고 인사관리 규정 개정 등 사무처장 공개 절차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기존 별정직 2급으로 돼 있던 사무처장 직급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문 임기 대가급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이로 인해 사무처장이 처우 및 지휘와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제 민간체육회장을 보좌하는 임원 중 한 사람일 뿐인 사무처장의 공개 채용은 지난 17일 공고에 이어 전원 외부 인사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후보 2명을 성적선으로 결정한 후 회장이 최종 1명을 뽑게 됩니다.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인천지역 일부 장애인경기단체에서 비위 부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시장애인체육회가 지역 내 장애인경기단체 31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전반기 지도점검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후 가장 강도가 높았으며 경기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 및 감행단체 조직 운영실태, 훈련시설 및 훈련장비 운영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여기서 시설문 미성인구조변경, 미성인예산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로 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어 현장지도 14곳, 환수조치 2곳, 부진단체 지정 3곳 등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율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조직문화가 조성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최유탁 기자와 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스포츠 이슈 짚어봤습니다. 최유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